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할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여 과목을 새로 이룬이고 자 1번 볼까요 1번은 제어에서 라파라스 변환이에요 그죠 사실상 이건 제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포함된 거에요 자 요 문제요 참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사실 이런 파형 라파라스 변환은 거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도 제가 이거 갖다가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이 문제 포기할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을 못 찾죠 그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시간추위정리 시간추위라는 게 무슨 뜻이죠 추위? 추위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연됐던 뜻이에요 지연 자 그러면 시간추위정리는 게 뭐냐면 자 함수가 시간함수가 ft가 있었는데 뒤에 마이너스 a만큼 시간이 지연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ft라고 하는 시간함수는 우리가 적절하게 라파라스 변환을 하고 뒤에 남은 이 시간지연 함수는요 지수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라파라스 변환이 된다 즉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에 s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시간추위정리가 뭐냐면 우리가 ft이꼴 간단하게 연습해보자구요 만약에 단위계 함수 ut가 있었으면 이건 시간지연이 안된거죠 t-0이니까 이때 라파라스 변환은 우리가 s분의 1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연됐다 ft이꼴 u에 t-3초동안 지연이 됐다 즉 시간이 0초가 아니고 3초로 늦어진 거죠 그때 라파라스 변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이 시간함수를 그대로 라파라를 하면 s분의 1이 되고 뒤에 시간추위 된 건 어떻게 처리한다? 익스프네셜 써놓고 여기다 s 써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러면 라파라스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된 건 항상 이런 함수가 나온 거지 지수함수로 그러면 문제지연 파형에서 시간지연이 0에서 얼만큼 늘어졌어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초가 늦어진 거고 두 번째는 0초에 비해서 두 번째 시간지연은 얘는 마이너스 2초가 늦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그대로 끌고 오면 이때 라파라스 변환은 마이너스 1의 s 사실상 마이너스 1은 쓸 필요 없었죠? 두 번째, 이번에는 시간지연이 마이너스 2만큼 늦어진 거야 따라서 얘는 익스프네셜의 마이너스 1은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익스프네셜의 마이너스 2s 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답은 못 찾았지만 형태가 1초에서 시간지연, 2초에서 시간지연 결국엔 정답은 4번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위의 요는 틀렸어요 플러스, 플러스니까는 시간지연이 안 되고 시간이 앞선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죠 특성 임피던스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 나왔으면 바로 공식으로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 첫 번째 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우리한테 기본이니까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봤느냐 이걸 물어봤느냐 이걸 물어봤느냐 정답은 1번 자, 3번 문제 전화 vt를 rl 직렬세로 해 rl 직렬세로 했으니까 우리가 rl 직렬세로 한번 그려봐야죠 자, rl 직렬세로 r과 l의 직렬세로 그 중에서 뭘 구하라고요? 3고조파 전류의 실효값 3고조파 전류가 있는데 실효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실효값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공식은 뭐겠어요 i3 3고조파 전류는 임피던스 z3분의 3고조파 임피던스 분의 전압의 실효값 v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조건을 보면 자, 첫 번째 사인 오메가 틀은 뭐죠? 얘는 기본파, 정연파 두 번째 얘가 3고조파 오메가 틀에 비해서 3배 주파수 그 다음에 얘는 뭐죠? 5배 주파수니까 얘는 5조파죠 자, 주의할 점이 이 앞에 이 값들은 뭐죠? 이 앞에 이 값들은 전부 다 최대값이에요 우리는 싫어값 구하는 거니까 그죠? 얘는 100이 될 테고 루트 2 나눠버리면 얘는 20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50이 되는데 사실상 여기 문제에서는 3고조파가 오는 거니까 기본파 값하고 5조파 값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기본파 전압 v2의 3고조파 전압 v3의 실효값 200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일단 임피던스 기본파일 때 임피던스 구하는 식은 r과 l이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본파 임피던스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3고조파 임피던스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3고조파 임피던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r 플러스 j의 3 오메가 l로 수정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r 값 r이 8옴이고요 j의 3 곱하기 오메가 l 값은요 오메가 l 값은 2야 그럼 따라서 얘는 8 플러스 j의 6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 임피던스 크기는요 3고조파 임피던스 크기는 r r 씌워서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3 대 4 대 5, 6 대 8 대 10 이거 계산기 칠 필요 없죠 6 대 8 대 10 나와요 따라서 이제 다 풀었네 i3 이꼴 z3의 크기 분의 v3니까 3고조파 전압의 실효값은 200이라고 했어요, 그죠? 루트 2 나눠서 그 다음에 3고조파 임피던스는 10이니까 정답은 20A가 되겠네 20A, 그죠? 네 확인해주세요 amendments 흡부 Tin AAAA Golf 소화 해왔떂